저는 암스텔담 유럽 IBC 전세계 방송인들의 축제 현장의 다림의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은 가상 스튜디오를 가지고 감히 전세계 방송 최고의 기술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곳 전시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한가위 방송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전문가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오늘 즐거운 추석을 맞이해서 전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또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석에서 테크놀로지 어워드라는 자랑스러운 기술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유럽에서도 다림의 기술이 방송에 큰 공헌을 한다는 인사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어워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저희 방송 기술에 대한 앞으로의 큰 시장에 열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기술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마치 KBS, MBC처럼 하는 방송을 실현하는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찾아오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한국에서 방송국 전문가들이 많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림과 함께 새로운 흥미진진한 이제 방송의 시대 스마트폰을 통한 여러분의 정보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가족의 정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다림의 새로운 기술로 한국에 돌아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